환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환경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구요 별 2개짜리구요 어려운건데요 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Artificial Artificial Wet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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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은 땅입니다 젖은 땅 바로 습지대죠 습지대 젖은 땅 Wet Wet이 젖었다는 뜻이죠 바로 땅이 젖어있다 습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인공습지대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is a thing 옛날에 There is a thing 속담이 있습니다 Nature knows better 바로 자연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제일 잘 알고 있다 This seems to be very true 이거는 어떻게 보인답니까? 매우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When it comes to clean waste water 바로 폐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매우 진실이라는거죠 Modern Equalment for cleaning waste water is expensive 자 형대의 Equalment가 뭔데죠 장비죠 현대의 장비로는 이 폐수를 클리닝 전화시키는 데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요 Before you save money 자 돈을 돈을 세이브 저 저 뭐지? 아 아낀다 아 아낀다 한참으로 아 아낀다고 할게 그냥 아니 뭐 좋은말이 있는데 세이브 머니 아 아 돈을 아낀다 돈을 아낀다 돈을 아낀다 돈을 아낀다 저축은 아니고 세이브 머 그 그 절약해요 절약해 절약 절약 아씨 이게 왜 기억이 안나지 자 돈을 절약하기 이전에 과학자들은 Have been studying How water is clean in nature 자 어떻게 합니까? Have been studying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얘네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거죠 계속이죠 현재 관련이 계속이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 정화가 되는지 어디에서 자연에서 어떻게 정화가 되는지를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In particular In particular 특히 Especially 이만 똑같은 뜻입니다 특히 They 그들은 Have been looking at What then 바로 어디에서 그 어떻게 했다고 보고 있었어요? 응 습지대에서 그들이 바로 그걸 보고 있었던거에요 In wetland 자 습지대에서는 Plains release healthy oxygen into the water 자 식물들이 어떻게 해요? Release 풀어넣고 있어요 풀어주고 있어 바로 건강하게 건강하다고 보다 맑다고 하는게 좋겠어요 맑은 공기 Oxygen은 공기입니다 산소에요 공기 산소 공기 산소 똑같은 뜻이죠 공기에는 질소 산소 엄청나게 들어있죠 아 그래 그럼 산소라 할게요 Oh sorry 자 그러면 그 깨끗한 산소를 물속에다가 계속해서 release 풀어넣고 있는거에요 And tiny organisms break down some of the pollutants by eating them 자 그러고 나서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죠 미생물들이 break down 바로 부셔버리고 있어요 some of the pollutants 바로 오염물질 몇몇의 오염물질을 break down 부셔버리는거죠 by eating them 그것들을 먹음으로써 미생물 미생물 미생물들이 식물들이 물에다가 깨끗한 산소를 계속 공급 물에다가 풀어넣고 공급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미생물들이 부셔버려요 오염물질을 먹음으로써 잘게 부셔버린다는거에요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전화시킨다는 보이시죠 other harmful chemical are removed when the water passes through the soil 그리고 어떻게요 다른 새로운 해로운 화염물질 화염물질 제거가 됩니다 언제 제거돼요 물이 바로 소유 토양을 통과할 때 이 화염물질이 다 제거 된다는거에요 대단하죠 We are realizing this.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some towns are making artificial weak land. 바로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몇몇 도시들, 몇몇 마을들이 인공 습지대를 만들고 있어요. 뭐하기 위해서? 바로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폐수를 자연에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정화시키기 위해 인공 습지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These great lands are not expensive to build. 이 습지대를 만드는 데 어떻대요? 비용이 비싸지가 않아요. And they provide nature home for birds and other animals. 그리고 또 어떻대요? 그것들은 여기서 데이는 그거죠? 여기 위에. 인공 습지대죠? 인공 습지대가 제공합니다. 자연의 집들을 제공합니다. 바로 새들과 다른 동물들에게. 일속있죠? 물도 정화하고, 동물도 보호하고. 우리나라도 있죠? 인공 습지대 되게 많아요. 인공 습지대 되게 많아요. 여기 근처에도 있죠? 아무래도 교 Anti 너 고pipe까지 hoffeсть. Many people who intended to build and fund public knowledge. many making cute land are being built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인공 С Heute 100 pesrian 굿 with excellent results. 많은 많은 사람들이 만든 습지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욕사 프리스 만들고 있고요. 인 공 시라는 나라에서 곳에서 만든 곳이 있고. 세계 전세계 곳곳에서 지금 FunctionLod. 그럼 어떻냐? 엑셀런 리서울트 매우 훌륭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금제도 있죠? 여러분들